안녕하세요.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서 이런 화면에서처럼 여러가지 소품을 팔고 특이한 그런 도서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미를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이런 도자기 소품도 팔고 화장품 종류도 팔고 아주 다양하게 팔고 있더군요. 물론 도서도 책도 다양하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특이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합니다. 이와 같이 컵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놓아두고서 팔고 있더군요.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기장에 있는 아난티 힐턴 호텔 1층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규모도 굉장히 크더라구요. 도서관을 이어지 복합적인 매장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와서 많이 호기심을 보이고 구매를 하더라구요. 특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부산 아난티 힐턴 호텔 도서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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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